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부가세 매입세 공제 불공제 대상의 분류와 공통 매입세 암분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강의 시간들에 알아본 대로 약국의 매출 구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일반 의약품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문 의약품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 중 과세 사업에 관한 비율만큼은 과세 사업에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불공제 처리되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종류로는 임대료, 정기료, 시스템 이용 수수료, 유판 월 회비나 세무 기장료와 같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지급 수수료나 물품 같은 항목들을 공통 매입세액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의 불공제 대상을 열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동일한 과세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의 불공제 대상입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는데요. 사업에 관련이 되지 않는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구입이나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또 다른 사례로는 접대비 관련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장님이 경차나 영업용 혹은 구인승 이상 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출퇴근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이와 관련돼서 사용된 차량 관련 경비로써 주입이나 수리비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물품에 관련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약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비율만큼 계산을 해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불공제 처리됨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공통 매입세액 안분해 계산은 실지 기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기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지 기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의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 당의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불공제 처리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방법과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